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?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?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? 아니 날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?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? 아니 날 예 워워워워 아 플래시켜서는 게 너무 센스 그 여기 모니터머 스티커에서는 리버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제일 웃어요. 또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첫눈에? 첫눈 날에 어느 날에 널 안고 있을까? 하얀 배경이 너의 맘에 날 데려가 줄까? 또 마지막으로 아 이유 같은 게 어디 있어? 그냥 눈빛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젠 알 것 같은데 그래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 되어 널 웃게 해줄게 아 pants 감사합니다.